아, 실례합니다. 아, 예, 누구세요? 자, 혹시 차 중원이라고 알아요? 저게 뭐야? 중원 이 자식 미친 거 아니야? 그니까, 아가씨가 싱싱라인 닷컴 사장이라고? 우리 중원이가 이사고? 예, 그렇습니다. 이상하시죠? 저도 공 부장님이 왜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. 아가씨! 단도직입 쪽으로 물을게. 우리 중원이랑은? 어떤 사이야? 아우, 그렇게 입으시니 정말 본부장님 같으십니다. 나 원래 스타일 좋거든요. 아저씨, 내가 복실 잘 돌봐주라고 했지 회사까지 그만두랬어요? 왜 복실 회사에 출근을 하냐고요? 내 자유의지야. 내 인생 내가 의사 결정해서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? 복실 잘 돌봐주기만 해야죠. 더 이상 더 가깝게 다가가면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, 알겠죠? 싫은데 고복실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을 건데. 그러기만 해요, 진짜.